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났고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갑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없는 장이 왔습니다.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폭락한 건 아닌데 하여튼 흐름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꼭 유쾌하진 않았어요. 유쾌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코스피 200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코스피 200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요. 대거 사자세를 보여서 사자, 팔자가 아니고 사자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한 80%가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를 합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 호실적과 저평가 종목, 호실적 종목, 저평가 종목 이 중심으로 비중을 늘린 탓으로 보는 것 같아요. 늘린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권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월 5일까지죠. 3월 5일까지. 석 달가량 매수 우위를 유지합니다. 매수 우위를 유지했는데 이 기간에 총 16조 765억 정도를 사들입니다. 16조 765억. 적극적인 매수의 그런 기조를 보인 거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그 종목 대다수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확대된 겁니다. 보유 비중이 확대됐고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보니까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 가운데 최근에 3개월 사이에 보니까 3개월 사이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증가한 종목은 모두 162개네요. 162개. 81%에 해당하더라. 그렇게 보십니다. 162개. 코스피 200은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도 시장의 대표성과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총이 상위군에 속합니다. 시총이 상위군에 속하고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에요. 외국인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립니다. 비중을 늘려요.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크게 높아진 종목이 뭐냐. 하나오션이더라고요. 하나오션. 10.07에서 17.51%로 한 7.44% 정도 올랐습니다. 하나오션 잘 나가는가 봐요. 하나오션을 보니까 친환경 선박의 수주 흥풍과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 등으로 실적 성장을 꾀하고 있더라고요. FN가이드 보니까 올해 하나오션 영업이익 보니까 2,499억이고 3년 만에 흑자를 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정이 아니었던 탱커 발주 증가로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가 봅니다. 지난달 하나오션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두 척을 수주한 바 있죠. 이렇게 하나오션 두 척과 현대 3호 중공업 두 척으로 한국의 VLCC 수주가 시작이 됐다. 폭발적인 발주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만 예상보다 빠른 대형 탱커의 발주 회복 추세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분율 증가 6위에 오른 HD 현대 일렉트릭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난달 5일에 기준 했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24.6%라 합니다. 24.62%로 석 달 사이에 4.16% 정도 확대가 됐네요. HD 일렉트릭 역시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와 유럽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올해 HD 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은 4,263억원이죠. 전년 대비 35.24% 정도 증가가 예상이 돼요. 이렇게 외국인은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비중을 늘려요. 현대차가 대표적인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8에서 37.4%로 4.59% 정도 높아졌어요. 증가폭 3위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려 프로그램 추진으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의 장바구니에 적극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현대차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83배죠. 대표적인 저 PBR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밖의 저 PBR주로 주목받은 삼성물산 4.28% LS 3.13% 등은 지주사하고 우리금융지주 3.04포인트 KB금융 2.78포인트 등 금융주도 지분율 증가폭 상위에 이름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밤년에 외국인들은 2차전지 종목들은 덜어내네요. 삼성 SDI 지분율을 45.3에서 42.5로 2.86% 낮아졌고 LG화학도 2.77%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조금씩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대세다. 대세인데 우리 삼성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못 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한 1% 가까이 그래서 7만 2천 2병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431만주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 개미들이 400만주 가까이 샀어요. 어제는 386만주인데 오늘은 403만주 아주 신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JP우 애들이 오늘 많이 팔았죠. 326만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머건 애들이 114만 멜린치 70만 CT 14만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주는 좀 비리비리 하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쪼그릇듯 하더니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빠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아쉽지만 마이너스 1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만 2천 5백원 덜 빠지는 거죠. 본주에 비해서 우선 덜 빠집니다. 왜냐 슬금슬금 살아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디램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살아나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많이 샀어요. 어제는 팔았지만 오늘은 다시 어제 판 것만큼 더 샀습니다. 23만 한 9천주 정도 사들였고 개인들이 15만주 기관 애들이 한 7만주 정도 매도를 했죠. 메릴린 채들이 한 20만 4천 모건이 8만 8천 UBS 5만천 CL이 4만천 JP 15천 정도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UBS 7만 2천 CL이 6만 9천 노무라 5천 3백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됐네요. 마무리됐으니까 참고하시고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더 좋은 날 더 신나는 날 올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찾기 시작합니다. cross cross cross